콘텐츠 컨셉 자체가 저희 그룹의 다양한 계열사들 직원들 만날건데 지금 MZ세대 직원들은 그들만의 세상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이런 기업문화를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MZ세대의 눈높이로 회사를 좀 바라보자 사실 제가 듣기로 롯데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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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세드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나 약간 원시즌처럼 박영진 씨가 꼰대의 역할이었다가 인수 씨, 침립처럼 그리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MZ세대에 관심 있는 거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 뭐 코인 뭐 이런 것들 대박! 정말로 꺼내니까 예전, 예전,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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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 오 형 literal 어 형 어 얘들아, 왔어? 반갑다 반갑다 시작해볼까? 그래 뭐부터 하면 돼요? 트레이너가 알지 않나요? 아 트레이너 컨셉이구나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해보실게요 누워보실까요? 소개를 좀 해야 되지 작은 소개를 안 했구나 소개 한 명씩 좀 부탁할게 안녕? 나는 원도라의 교수클럽 현미경이야 한 번만 더 해줘 현미키티? 주영 씨야 반응 좀 해주세요 현미키티? 미경이랑 윤수는 여기 왜 오게 됐니? 우리 둘이 운동 굉장히 좋아하거든 빡세게 한 번 정말 너 열정있다 아 내 운동이 좀 진심이라서 야 하나 네 야 배현님 안 도와드려요 셋 넷 넷 나이스 오케이 아 운동 좀 해왔는데? 아 자 하나 더 내리셔야 돼요 깔짝깔짝 충 만드세요 둘 나이스 아 잘하는데 다들? 그러면 유산소 위주로 또 한 번 더 해볼까? 난 못 흘리고 싶지 않아 이거 촬영이잖아 나도 오늘 첫 촬영이거든 솔직히 얘기할게 첫 촬영이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산소로 한 번 해볼 거거든 스타트 누르세요 좀 속도 좀 높이실게요 저 더욱 롯데 이커머스에서 오셨다고 회사 자랑을 좀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난다고 자랑할 게 너무 많다 월드파워에 있어서 월드패어에 있어서 월드패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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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광뷰를 보면서 이제 해가 질 때 석양을 통영해야지 아름다워 뷰가 근데 진짜 멋지긴 해 상광뷰를 보면서 좀 멋지잖아 나 저기서 일해 와우가 산다 그러나? 뽀데가 나지 월드몰에 있는 맛집이나 쇼핑몰들에서 할인이 한 10%에서 20%까지 되는 곳도 많아 약간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이나 그거는 내가 명품 잡화팀으로서 명품 잡화팀이야? 행사를 기획하거든 MD니까 그 행사 기간에 사면은 좋은 가격으로 명품을 사실 수 있다 면대원에서 짓고 많이 사세요 뭐라고? 명품 뭐라고? 나 요즘에 어.. 명품 계속 얘기 좀 해줄래? 그래가지고 좀 줄여 나 좀 줄여 토크 기업문화 같은 게 있나? 뭐 복장에 대한 제재도 다른 회사보다는 좀 없는 거 같은데 혹시 이러고 간 적도 있니? 그럼 어? 진짜로? 응 그러니까 너희 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되게 안전해 아 얌전한 거야? 어 뭐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얌전한 친구들이 뽑힌 거고 운동 이렇게 지금 잘했니? 너무 덥다 아니 아까 없을 때 혼자서 이거 하고 나와야 되니까 떠야 되니까 떠야 되니까 요즘 월급으로는 집 못 사니까 떠야 되니까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밸런스 게임을 좀 해볼 거야 오 좋아 순서를 어떻게 가냐면 3번째 3번째 4번째 뭐라고? 미안한데 3번째 3번째 4번째 1번째 성인 ADHD 있어? 밸런스 게임 1번째 팀장님과 12시간 미팅 대표님과 3시간 면담 비슷하지 않다 불구동성 게임이 아니고요 아니 1,2,3 1,2,3 대표님이 났지 대표님이 났지 대표님이 났지 대표님이 났지 대표님이 났지 대표님이 났지 팀장님 너무 사랑해 아니 2,3,2,3 아 난 대표님이 되시는데 대표님한테 조금 더 잘 보여야 되니까 맞아요 감사합니다 회사 단톡방에 실수로 회사 직원 뒷담화 보내기 오 회사 단톡방에 실수로 야한소설 보내기 아 벌써 하나, 둘, 셋 야한소설 뒷담화 어? 이유가 뭐야? 뒷담화는 그 뒤에 파장이 너무 어마어마한 야한소설 파장은 만만해? 나의 성적 지정성이고 막 어마어마한 이런데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고 출근 VS 일주일 동안 양치질 안 하고 출근 하나, 둘, 셋 양치질 양치질 어? 나는 머리 잘 잡았거든 무슨 시간 한 번 이제 만져서 나는 날이 가 내가 정수리 냄새 바로 맞지 말고 내가 찍어서 한번 맡아볼 어제 안 감았다고? 그저께 밤에 감았어 아 이틀 정도? 안 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까지 출근 VS 금요일 자정 밤 12시까지 택시비는 좋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어떻게 달라? 근데 이제 불금이 있잖아 원래 금요일에 현금이 아닌데서 금요일은 안 놀아 그래서 팀장님이 싫은 거구나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일단 불금 즐겨야 되고 9 to 6라고 치면 금요일 12시면 6시간 일하는 거고 월요일 4시면 5시간 일하는 거 5시간 일하는 거잖아 5시간 일하는 거 5시간 일하는 거 이 과니? 너무 옛날식 나도 엔제야 근데 왜 갑자기 선을 보여 회사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만 말하기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말한 걸고 내가 말해도 못 듣기 하나, 둘, 셋 1번 어떻게 다른 것도 신기하다 확실하지 말잖아 원래는 1번이야 지금 한 분한테 말은 0번이구나 그거를 약 1분 후에 정리팀을 하러 가야 돼 이거 실제야 이거 실제야 내가 몰았으면 좋겠어 반성 반성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럼 어 나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아 권력을 좀 갖게 되니까 감투를 좀 좋아하는구나 예스 앞에 나서는 거 너무 좋아하고 선거 나가는 거 좋아하고 아 좋아하고 그러면 둘째 누구였어? 뭐.. 뭐가요? 이거 어렵대 카페 메뉴 5개 시작 아이스타벨카노 카페 라떼, 카푸치노 하나, 둘, 셋 차 Даж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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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